반대로 돌려야지 어 그럼 오 그래도 되겠다 팔만 반대로 끼우면 되겠네 팔 뽑아갖고 난 왜 이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아니 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알았지 이게 뭐 처음부터 되냐 뭐 하다보면은 뭐 아니야 너무 편해요 이거 너무 편해요 그니까 방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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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을 수 있는 방향 그거 뽑아 그리고 나서 걔를 등짝에다가 오호 이야 여기다가 안테나 같은 거 깨끗한 거 달아주나 아마 그럴걸요? 저기다 무기장착하고 저기다 무기장착하고 30mm이라고 해야해 30mm라고 해야해 이 시리즈가 참 미니이었나? 그러니까 mm 두개가 찍혀있더라 미니 타고 미리 아니었나? 미니 미리? 밀리미터 아니고? 두개였던걸로 하는데 30분 안에 만들 수 있고 30mm로 통일되어 있고 오 야 괜찮은데? 반팻 두개 들고 있어 저기 뭐야 괜찮지 응 우리 형 배.. 배수? 하하하 아